역시 유쾌한 분들, 마마무가 레드카펫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4인 4색, 호소력 깊은 보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마마무인데요. 각종 드라마 OST와 많은 히트곡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K-POP 최고의 걸그룹으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아이돌이 아닌 완성도 높은 음악을 선보이며 뮤지션으로의 행보를 걷고 있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털털한 모습으로 광고계와 팬들의 마음까지 함께 사로잡았습니다. 마마무의 미니 6집 앨범 타이틀곡, 별이 빛나는 밤을 활용한 센스 넘치는 문구가 돋보이는 축하 톡파를 들고 있네요. 오늘 의상부터 메이크업까지 굉장히 강렬함을 뽐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무대 위로 모셔서 마마무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올라오시면 기자님들을 위해서 포즈를 한 번 더 취해주시고요. 저와 인터뷰를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축하 톡파를 들고 다시 한 번 포즈 잡아주세요. 자, 이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시선을 한 번 더 바라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아셋, 마마,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네, 마마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한 말씀 해주세요. 네, 멜론 뮤직 어워드 10주년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심으로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희 마마무도 멜론 뮤직 어워드처럼 멋지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마무가 굉장히 멋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10년 후에는 또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서 멋진 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후에도 사이좋은 모습으로 이곳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또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무대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가시고요. 자, 다음으로 레드카펫을 함께할 스타. 네. 네.